우리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굳게 약속합니다.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 응급사고 1분 1초를 낮추는 시각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응급구조사의 손길입니다. 환장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먼저 빠르게 판단하고 의학적 지식을 통해 환자의 위험성을 파악해야 하는 응급구조사 양성을 위해 광주대학교 응급구조학과가 앞장섭니다. 다양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윤리적 인성과 자기 주도적 능력을 함양시키는 교육은 물론 심폐소생, 외상처치, 심장소생 등 응급조치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최신식 실습 환경을 갖춤으로써 실무용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공무원, 교수, 대기업 등 기업체 의무실, 한국마사회 등을 비롯해 각종 체육시설, 국립공원 공대, 공항소방부, 의료기업체 등 다양한 분야로 취업할 기회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자랑스러운 그 이름 응급구조사 광주대학교 응급구조학과가 양성에 갑니다. 고맙습니다.